서핑캠프 안녕하세요 여러분, 헥스입니다. 여기는 컨딩이고요. 저는 서핑을 이제 마치고 약간 여기 근처를 좀 돌아보고 싶어가지고 서핑캠프는 약간 컨딩이 이렇게 있으면 남쪽 끝에 있는 난완 바닷가 쪽에 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기에 편한 읍내라고 해야할까 헝춘이라는 곳으로 이사하는 중입니다. 날씨가 엄청 좋다. 새로운 시장을 알리는 날씨인걸까? 왔다. 이렇게 예쁘게 거북이가 그려져 있는 집의 옆집입니다. 하이! 하와이! 여기는 헝춘의 다이빙샵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예요. 지난 영상에서 스쿠터 빌리는 걸 도와줬던 다이빙 강사 언니가 소개해줬답니다. 새로운 열쇠를 받고 숙소 규칙 안내도 받았어요. 냉장고는 물건을 얼릴 수 있고 먹고 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요. 오! 짜 나올라! 제가 머물게 될 곳입니다. 제가 중국어를 못하니까 이렇게 한글을 미리 캡처해서 준비해놓으셨어요. 땡큐! 저녁으로 무엇을 먹나요? 오! 메이요! 생각한 게 없어요. 카페 데려가 준다고 하셨어요. 신난다. 태워줄 거예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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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카페 데려다 준다고 해서 엄청 집 앞에 있는 가까운 데 그냥 아무데나 데려가 주는 건 줄 알았는데 거의 한 2, 30분을 스쿠터를 타고 달려서 엄청 예쁜 바닷가에 데려다 줬어요. 진짜 대박이다. 어떡해. 감사해라. 저기 가서 보래. 뭔가 로컬의 뷰 포인트인가 보다. 예쁘다. 피아오량! 피아오량! 우와! 너무 예쁘다. 아! 아! 제일 좋아하는 카페! 오! 그리고 최애 카페라는 곳에 데려가 주기로 했습니다. 예쁘군. 제주도 같구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우시다. 대단히 있군. 분명 뷰가 예쁘겠구만. 오! 진짜 예쁜 곳이다. 이 로컬들의 데이트 장소였구만요. 티에 구원. 이건 뭐예요? 마차스. 저. 저. 오케이. 이 두 사람은 부부예요. 남자분은 다이빙 강사님이고 여자분은 생태 목장 공원에서 일하시거든요. 사실 저도 만난 지 한 시간도 안 됐어요. 이름이나 물어볼까 이제? 이게 뭐예요? 신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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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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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베이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네. 서핑하다. 서핑은 금기어인걸요? 어떻게 배웠나요? 오. 재밌었다. 오. 시환. 무시환. 예. 그러나 어려웠다. 그렇지. 네. 또이 또이. 헌. 헌. 어려워. 헌. 다음엔 어디로 갈 거야? 이럴 때. 여기. 이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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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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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말 안통하는 여행을 하는 거. 뭔가 설레고 행복하군. 음식이 나왔다 되게 일본식 디저트 가게인가봐요 엄청 종류별로 시켜주셨네 봉어빵이고 얘는 모나카의 그거다 몸블랑 같은 거 그리고 푸딩이랑 팥 식빵일까? 초콜릿일까? 근데 냄새가 엄청 좋아요 이렇게 거짓골인데 다들 너무 좋아해 주시잖아 마차를 시켰습니다 오 아주 고소하구만 맛있는 건 허구나 하하 하하 3등분 제가 또 이런 거 자르는 거 진짜 잘하거든요 하늘이 너무 예쁘다 뒤에가 밤도 올라가 있고 커피도 있고 사라멜 같은 거 와서 됐다 맛있다요 제 생각에 이 현지인 친구들과 같이 다니면 약간 자신들의 최애 카페나 맛집에 계속 데려가 줄 것 같거든요 아래 거북이 란에다가 구글맵 해가지고 해드릴 테니까 펀딩 여행하실 때 참고해보세요 여러분 아우 서핑하다가 이런 거 먹으니까 살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서핑을 하고 나서 탄생한 이 턱선이 아주 마음에 들거든요 지금 진짜 보여드릴 수 없지만 독사근도 너무나 마음에 들고 광대근도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디저트를 먹어도 될런지 여튼 일모를 보며 굉장히 맛있게 먹었다 오늘 밤 해산물을 먹고 싶나요? 두이 어딘가에 도착했다 친구를 만났다 헬로우 짜이 저의 이름은 짜이 네 저의 이름은 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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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났다 뭔가 영어를 할 줄 아는 친구를 불러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유어 베스트 드라이버 진짜? 예아 땡큐 파워 드라이버 예 요버켠 하하하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이 친구는 여기에서 태어나고 자란 완전 로컬이네요 해산물 집인데 꽤 멀리 온 것 같다 약간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가 싶어요 일단 가본다 엄청난데? 수산물 시장 같은 곳이에요 대박이다 노량진 수산 시장이구만 저... 싱크 싱크? 네 구리 싱크어구나 나.. 롱샤 롱샤? 썬다오 정말 찢었다 약간 대만 애들도 인스타나 이런 거에 진수인 게 음식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사심이 나오고 바로 안 먹고 마지막까지 다 나오면 사진 찍겠다고 지금 너무 대단한 아이들임 이렇게 양질의 사진을 퍼갈 수 있다 잘 먹겠습니다 굴을 먹어볼까? 제 최애 진짜 대존맛이다 미쳤다 불 있잖아요 여러분 생불 아니고 살짝 쪄서 나오는 거라도 오로바이러스 안 걸릴 것 같고요 살짝 빨간 소스가 같이 나오는데 진짜 대박 맛있어요 맛있다 그리고 얘는 두부거든요 여러분 뿌링클 치킨 아세요? 그런 맛이 나요 맛있었다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너무 좋아요 간단하게 햇살, 비트, 여자들 근데... 좋아해요 좋아해요 아무래도 아무것도 하고 그래도 행복해요 오오오 너무 좋아요 네 전화는 좀 더 잘해요 밥을 먹고 이제 It's okay? Yeah Just the light 예쁘다 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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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ross the sea it's 난완 여기가 제가 굴렀던 난완이네요 이게 뭐해? 파이어로터 오오 야야야 낙지대 행복했다고 한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달도 빛나고 있었다고 한다 슈웅 오늘은 다이빙을 하러 갈 겁니다 여기 친구들이 다이빙 강사를 하는 친구들이어서 다이빙 장비도 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원래 진짜 다이빙 할 생각이 없었는데 장비를 빌려서 한번 나가보기로 했어요 여기 근처 바다에 거북이가 길고양이처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북이랑 같이 수영 한번 하고 오려고요 아침을 먹고 갈 건데 근처에 브런치 카페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같이 갔다가 가기로 했거든요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굿모닝 오늘도 시작됐다 오토바이를 타고 싶나요? 도보로 약 3분 정도 소요됩니다 어.. 바이 원 야채가게 사람들이 다들 툭툭툴렛을 쓰고 있어요 오.. 새로 문 연 곳을 데려다 주셔서요 그랜드 오픈 완전 새것 봄에 사람이 짱 많은데? 가! 그이 그이 맛있겠다 토스트랑 그거랑 먹힌 되게 콘지 같은 죽이랑 되게 동양적인 것만 먹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되게 잉글리쉬 브레코스트랄까? 크루아상 베이컨 갈기장 에그 추가 에그 추가 다 맛있겠는데? 콘스프도 하나 갈겨? 콘스프도 하나 갈겨 아니야 차우더가 있다 이곳은 바닷가 마을 차우더로 갈게 이건 에그다 젤블리 차우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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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겠다 이런 감성이 너무 귀여워 뭔가 세팅 너무 예쁘게 하는데? 세팅 너무 예쁘게 하는데? 맛있어 부 부야오 니시완 스파이시 아 케찹 케찹 이야 너무 완벽해 오케이 파이통바 계란에다가 보믈렛을 짠 걸 많이 먹더라고요 분류가 되게 다양해요 베이컨 넣은 것도 있고 계란 파이통 과일 넣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크루아상 이걸 시켰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대만 와서 먹은 크루아상 중에 지금 너무 제일 맛있어요 딱 맛있다 얘네 크루아상 잘 살아있고 매용 속도 아주 알차고요 꽤나 맛있군요 귀여워 마지막 오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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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촉토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아침상 그리고 저한테 다이빙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제가 어느정도 다이빙을 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7,8m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이빙 포인트를 추천해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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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수트랑 장비를 빌려 주셨어요 이것을 입고 갈 것입니다 이 정도 입으면 엄청 따뜻할 것 같군요 마지막 장비를 gup 이제 갑니다 하 Д abe 할 것 같네요 화사 이제 잡음 날씨jat 친구들 좋아 dan 대학교 consig tin 다가가로 조심해서 들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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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빨리 도망쳐. 다행히 이 친구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함께 도망치고 있는데 야시장이다. 제가 태국에서도 야시장 진짜 많이 갔잖아요. 너무 맛있고 재밌는 거 많고 이랬잖아요. 근데 대만 야시장은 또 달라요. 확실히 분위기도 다르고 이게 뭐예요? 동산야풍 동산야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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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야풍은 뭐예요? 양풍? 이 친구는 주역 이런 거 있고 포즈맛치기에 이런 거 있고 이렇게 하는거구나 먹고 싶은걸 골라 담는거구나 쩌신샷먹 치킨 아 치킨 하나 오징어다 오징어할래요 호박도 담고 버섯도 하나 담을까? 아 주로 수시시 토프 야채 위주로 먹는구나 신팅이 오늘도 살고있고 소라도 구워서 탄다 오메 떡볶이도 있어요 아니 이건 진짜 떡볶이인데 아니 이건 진짜 떡볶이인데 이게 한국어로 엄청 조금만 먹어볼까? 안 먹어봐서 먹기 싫다고 했는데 도전해보자고 했어요 장식 조금 김을 끓여주시네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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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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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진짜 맛있는데 쌀떡이고요 맵기가 적당히 맵지리용으로 괜찮은데 계란도 넣어주고 김이랑 깨도 들어있어서 맛있어요 음 뭐 시완? 맛있어 얘는 뭐시냐 쟈샌 라이 연유 꼬치입니다 튀김인데 달달한 냄새나거든요 맛있어 무슨 맛일까요? 앗 뜨거워 음 맛있다 되게 달콤한 약간 연유맛 나는 치즈볼이에요 오 뜨거워 근데 저는 원래 뿌링 치즈볼도 안 먹고 치즈볼도 안 좋아해서 이거 제 타입은 아닌데 약간 제가 안 먹는다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다 먹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줄 서있는 건 저건데 저게 뭔지 모르겠네 아 구와바 구와바요? 사람들이 엄청 줄을 서있어가지고 궁금해졌어요? 또 애 또 애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주워 먹었더니 좀 배가 불러지기 시작해서 바베큐를 먹어야 되는데 바베큐랑 띠거치우를 꼭 먹어야 되는데 배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배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와바를 썰어가지고 안에 넣어서 뭔가 해서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이제 아까 전에 구워달라고 주문해 놓았던 바베큐 그거 찾아가지고 갈 거예요 바베큐 찾고 띠거치우 사고 딱 마무리하면 아주 완벽할 것 같아요 딱 마무리하면 일하고 있다 오 빙수집에서 일하고 있는 거였다니 굉장해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보도록 하지 끄어라 두개 띠어 저쪽 띠어로 340의 행복을 손에 들고 이제 띠과치오를 사러 갑니다 두근두근 사진이 여기있어 어! 띠과치오를 찾았다 우와... 오래된 만이야 이 아저씨한테 취업하고 싶어 야호 야호 띠과치오가 대체 어떤 맛이냐면 이렇게 동그란 찹쌀 도너츠같이 생겼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냥 기름빵이나 찹쌀 도너츠인줄 알았는데 씹으면 이렇게 텅 비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역시 이거야 음... 천원도 안되는 행복 너무 완벽해요 이제 알차게 쇼핑을 마치고 바리바리 들고 집에 갈거에요 사람 너무 많아 집에가서 하나하나 먹어보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 번역기 대화와 함께 야시장도 구경하고 다이빙도 하고 그렇게 컨딩에서의 또 다른 하루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컨딩에서 아직 넘을 날이 2-3일 정도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못가본 대자연 대자연한 그런 컨딩에 예쁜 장소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쿠터 타고 좀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